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나라도 방금 나라 핸드폰으로 렉 걸리는 거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 조금 끊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거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기다리니까 다시 또 화면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심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네 안녕하세요! 호거 깜짝이야! 네! 아 놀라셨군요! 아이고 내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짜잔!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포춘쿠키를 일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네 귤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포춘쿠키를 준비해왔어요! 요즘에 이제 막 황사도 있고 또 계약과 개강도 있고 기분이 많이 다운되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항상 다운돼있나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가 포춘쿠키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새로운 행운 혹은 운세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포춘쿠키를 일단 일부에서 해볼 건데요 숫자 1에서 5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숫자 1 2, 3, 4, 5 5 5까지! 마음에 집중을 해서 나라도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네! 포춘쿠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숫자 1에서 5까지 중에서 하나를 생각해주시면 나라가 5번 포춘쿠키를 열 거예요! 그래서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운일 겁니다! 예! 예! 여러분의 행운은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번호를 정해주세요! 와! 여러분의 번호! 1에서 5 중에 5까지 중에서 숫자 하나를 생각해주세요 나라가 지금부터 5개의 포춘쿠키를 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번호에 해당하는 포춘쿠키가 바로 여러분의 행운이 될 거예요 와! Konnichiwa! Konnichiwa! 예! 1, 2, 3, 4, 5, 5 1, 5까지 1, 1, 120만 kilometers свобод하니 1, 2, 3, 4, 5 마다에 에라는데 구다사이 에라는데? 센타구? 음..응 츄즈! 츄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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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플리즈 초이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예! 네 숫자 다들 고르셨나요? 네?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함 네 숫자를 네 1부터 5까지 네네네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와까리마시다 아! 상! 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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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직 안 열어봤던 뜻이군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마니마스! 할게요! 자 먼저 1번 생각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행운 과연 뭐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짠! 와! 설레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보세요 와! 어 이걸 일본어로 하려면 오시아와세가 아! 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구르 커밍! 예! 조토마테쿠다사이 맞겠죠? 그렇겠죠? 하하! 예! 네! 네! 설레는 일? 설레는 일? 그쵸? 오시아와세가 구르구르구르구르 커밍! 예! 아! 코코루 준비 스테쿠다사이 으흠! 으흠! 하하하 네? 응! 아! 1번! 네 그쵸? 설레는 일? 여러분들! 뭔가 이제 3월이니까 설레는 일이 막 오고 있나봐요 1번 구르신 분들은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봐 이렇게 기다리시지 마시고 네! 준비를 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이 아마 더 큰 행복이 되어서 여러분께 가겠죠? 와! 하하! 와! 나라님 세계어 너무 잘하셔요 하하! 세계어 나라오! 약간 약간 나라 약간 영계국어이면서 여기저기 다 섞인 네! 그럼 자 이제 딴 거 그쵸? 2번 가겠습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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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와! 인간관계란 어려운 것이지요 왜 자꾸 어긋난다면 왜인지 자꾸 어긋난다면 잘못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번 분들은 고민이 있으시군요 그치만 포춤쿠키에서 힌트를 줬잖아요 뭔가 응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거기에 풀릴 수 있는 해답이 있나봐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네 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 아마 좋은 힌트가 있을 거라는 그런 건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 왜 잘못되고 있지? 걱정할 때 그냥 힘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하는 방법도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네! 2번! 2번입니다 2번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저랑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힘내세요! 요...루...추님! 힘내세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3번 갈게요! 3번 분들의 행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와! 오! 말이 너무 예쁘네요 와! 당신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순수하게 지켜줍니다 와! 와! 여러분들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거 같아요 어릴 때 갖고 있던 꿈을 사실 점차 그 세상의 풍파와 맞서다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다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아! 아! 음... your... 아... childhood dream will protect your life 예! Pure pure life pure life 예! your childhood dream protect your pure life 예! cheeer up! cheeer up! dreams come true cheeer up! 예!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예전에 꿈이 아이돌이었으나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한 일인 아 그렇군요 지금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요 뭔가 그 꿈을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뭔가 노래를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면 다시 노래를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미로라도요 아니면 춤을 추는 게 좋으시다면 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라는 응원합니다 예! 오 땡큐 나라 유아 베리 굿 인 잉글리스 스트레스컬추 예! 땡큐 땡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4번인가요? 와! 여러분 4번 불러주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와! 타인에게 베푼 작은 후이가 큰 행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4번분들은 진짜 착하신 분들인가봐요 여러분들이 뭔가 친절하게 대화한 것들이 이제 행운으로 온다고 하니까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착한 분들이라서 아마 복 받는 그런 운세인가봐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와! 행운이라니 와! 와! 어떤 행운이 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포춤쿠키대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꼭꼭 나라 라이브에 다시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와! 너무 부럽네요 와! 로또를 사야하나? 하하하! 네! 4번분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행운을 찬뜩찬뜩 받는 그런 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멋진 분들 와! 흠흠흠흠 마지막 라스트 5번! 가겠습니다 나라는 5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나라는 5번으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짠!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느낌의 것이군요 오! 나랑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트리머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정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화려한 지식은 일단 없기 때문에 하하하! 정말 더 공감에 초점을 맞춰서 네! 진행을 해야겠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스트리머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네! 그쵸! 공감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하하하! 하하하! 더 많이 듣는! 네! 공감이 화려하시잖아 네! 그만큼! 그만큼! 공감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 네! 그쵸! 하하하! 그래서! 와! 나라랑 똑같이 5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그쵸!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듣고 마음에 헤아려주는 그런! 그런! 어! 보충쿠키니까 오래가진 않겠죠? 그런 한 봉? 어! 올해 봄에는 정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 맞아요! 진짜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를 못해도 공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네! 그런! 포춘쿠키의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어! 잠시! 네! 다녀오세요! 네! 릴기 있으신 분들은 잠깐 다녀오셔야 됩니다! 네! 네! 갔다가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포춘쿠키로 여러분들의 올해 봄! 은세를 잠깐 점쳐보았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와! 정말! 이러한 어떤 행운들이 여러분한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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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배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채팅창에도 포춘쿠키들이 막 올라와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포춘쿠키를 한번 바짝 보았구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게임에 대해서 아마 어... 음... 힌트를 좀 얻으셨을거예요! 네! 버추얼의 리듬! 나라가 그동안 했던 게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리듬닥터! 오늘은 오늘은 오늘 뿌시라고 합니다. 오늘 리듬닥터 뿌시는 날, 오늘 나라 리듬 뿌시는 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되게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일단, 아 다음에 또 포춘쿠키 한 번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거 해도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와! 민토 히로이사님, 와! 와! 5,000원 돈에 감사합니다, 뀨! 포춘쿠키 되게 재미있네요. 막 다들 번호 뽑으신 분들 늘 힘드세요, 뀨!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돈의 리액션 정했잖아요. 돈의 리액션이니까, 네. 5,000원 돈의 리액션, 네. 민토 히로이사님, 냥! 아리가또, 냥! 네, 감사합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되게, 아 다들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